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텃밭과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도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농사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농사용어는 파종, 정식, 고랑, 이랑만들기, 복토, 바라, 속가내기, 연면시비, 관주, 육묘기, 생육기, 전생육기, 결국, 겨순자르기, 꺼꼬지, 도복, 돌려짓기가 있습니다. 농사용어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자료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파종입니다. 파종은 뭐 다 아시죠? 곡식이나 채소를 키우기 위해 논과 밭에 씨를 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 씨뿌림, 씨뿌리기라고도 합니다. 정식 정식은 봄포에 옮겨 심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봄포는 수화까지 재배하는 밭,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두둑입니다. 두둑은 작물을 심기 위해 만든 흙 두둥인데요. 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으며 사진처럼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랑입니다. 고랑은 두둑과 두둑 사이에 길고 좁은 곳으로 물이 빠지는 기능도 하고 작물 관리를 위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두둑과 고랑이 만들어지면 이랑 만들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이랑 만들기는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을 일구는 것으로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이랑의 두둑 높이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복토인데요. 복토는 씨앗을 뿌린 후 흙을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화 발화는 복토 이후 씨앗삭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발화라고 하죠. 뭐 복토와 발화는 다 아시겠죠. 속가내기 속가내기는 촘촘히 자라는 곳에 식물을 뽑아내서 알맞은 간격으로 맞춰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가내기를 하는 이유는 작물이 빼곡하게 있으면 영양분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면 시비입니다. 연면 시비는 비료를 용액 상태로 입에 살포하는 시비법인데 작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뿐만 아니고 입에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비료, 영양제, 농약 등을 물에 희석해 입에 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주 관주는 토양이나 뿌리에 물이 흘러가게 해주는 것으로 희석한 약제나 비료, 영양제를 뿌리와 토양에 흠뻑 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알아볼 육묘기, 생육기, 전생육기 이런 단어는 저희가 비료, 영양제, 농약 등을 사면 뒷면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육묘기는 묘를 기르는 기간을 말하고 두 번째 생육기는 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하고 있는 시기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생육기는 식물이 자라는 전식이 생물의 일생, 그러니까 육묘기와 생육기를 통틀어 전생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결국은 배추, 양배추, 양상추 등의 채소가 포기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을 보면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진 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구라고 하죠. 겹순 자르기 겹순 자르기는 줄기에 겨드랑이에 나는 순을 겹순이라고 하고 이것을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가내기와 마찬가지로 겹순을 자르는 이유는 영양의 분산을 막아 영양분이 원줄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과실과 잎 사이에 나오는 겹순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겹순 자르기와 속가내기는 다음 시간에 꿀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꺾고지로 넘어갑니다. 꺾고지는 식물이 자라는 줄기를 잘라 심는 것으로 흔히 삽목이라고도 하며 가지와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내고 땅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는 새로운 식물체계를 만드는 번식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지와 뿌리, 잎 등을 잘라내서 심는 거죠. 다음은 꽃대입니다. 꽃대는 꽃자루가 달리는 줄기를 이야기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꽃대는 방울토마토의 꽃대입니다. 도복 도복은 싹이 튼 식물의 우짜라 쓰러져 말라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분이 과하면 일어나고 특히 질소가행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되겠죠. 돌려짓기 돌려짓기는 작물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대해 재배하는 것으로 윤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같은 작물을 한 곳에 심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 돌려가며 심는 것을 돌려짓기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작이 있는데요.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에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가 아주 많아집니다. 연작을 할 경우 토양 개선과 함께 토양관리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여기까지 텃밭과 주말농장에 꼭 필요한 농사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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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